안녕하세요. 하나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되는 교회, 세미안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교회의 방역 안내를 드립니다. 확진되셨던 성도님들은 2주 자가격리를 해주시고, PCR 테스트 결과 음성이 나왔을 때 다시 현장 예배에 오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 내역 보고 신청을 2월 1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헌금 내역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하단 링크의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바뀐 세법에 따라 각종 헌금이나 기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스탠다드 디덕션이 싱글 파일은 12,400불, 조인트 파일은 24,800불입니다. 세미안교회는 혼전순결의 중요성을 유스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True Love Waits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유튜브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에서 2월 6일 토요일과 7일 주일 이틀 동안 사랑의 반찬 미니수리를 진행합니다.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하단 구글 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월 세미안 제자학교 SDS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101이 시작됩니다. 아직 SDS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빈야드 커피숍이 다음 주일부터 금요일과 주일에 태크아웃 옴니로 리오픈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 특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국 담당 감찬호 목사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안 교회 영상예배 참석을 하시면서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창 아래 더보기에 있는 새가족 등록 링크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안 교회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안 교회입니다.